어머, 미니야! 고민이! 웬일이야? 어, 줄이구나! 오늘 외래 오는 날이어서. 그래, 너 자궁암 수술했단 얘긴 들었어. 그러잖아도 전화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저기, 몸은 많이 회복됐어? 어, 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저, 그게 부부관계 때문에 고민이야. 어디다가 물어보기도 거북하고. 얘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한소만 간호사님한테 가보자. 어머,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오세요? 아, 예. 우리 친구 사이예요. 요 앞에서 만났는데, 미니가 한소만 간호사님께 여쭐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저, 제가 요즘 부부관계를 할 때 무척 힘이 들어요. 저만 그런 건지, 암치료 받으면 다 그런 건지 궁금해서요. 암치료를 받으면 피로나 통증 같은 신체적인 문제나 심리적 위축, 재정적 어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성욕이 떨어지고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친구분처럼 부인암이나 비뇨기암, 대장암 수술 등 복강 내 장기를 수술하거나 방사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성기능에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혹시 상대에게 나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가끔 성생활을 통해 암이 전염되거나 혹은 암치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이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환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활력을 주고 좋죠. 성관계 중의 통증은 여성 암환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항암제 때문에 질 분비물이 감소하거나 질점막이 건조해질 경우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수술로 질의 길이가 짧아졌거나 방사선 치료로 질이 위축된 경우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죠. 여보, 여보, 왜 그래? 여보, 저기 말이야. 나 아무래도 폐경이 온 것 같아. 어? 벌써? 난소 제거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는 여성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켜서 조기 폐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나도 모르겠어. 요즘 얼굴도 화끈거리고. 만사가 귀찮은 거 있지. 암치료로 조기 폐경이 되면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우울이나 수면장애 같은 증상과 함께 성욕 감태가 있을 수 있어요. 질 위축으로 성교 시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머, 고민희님과 정주리님이 함께 오셨네요. 나누리님도 성생활이 힘드셨어요? 만사가 귀찮고 싫었죠, 뭐. 사실 암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성생활을 즐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통증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분 전환이나 체위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겠죠. 사실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맞아요. 성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관계를 할 때 환상적인 생각을 하며 성감대를 애모한다든지 질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해볼 수도 있고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위나 방법을 개발해보세요. 감추거나 쑥스러워하지 말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솔직한 대화와 이해, 그리고 자신감이랍니다. 사실 성생활은 성교만이 아니라 포옹이나 키스, 신체적 접촉, 애모, 정서적 교류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죠. 암 치료로 나타나는 성기능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요. 통증이 있으면 성관계 1시간 전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통증 부위에 베개나 쿠션을 사용하는 것도 압박을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관계 도중 회원부 통증이 심하게 생겼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암 치료로 질 분비물이 감소되면 건조해져서 성관계 시 아프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여보, 가져왔어. 윤활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바세린이나 오일 성분의 윤활제는 진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판되는 윤활제 중에 향기, 색깔, 첨가물이 없는 수용성 젤이 적당합니다. 또 골반이나 자궁경부, 질 등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질이 협착됐다면 질내 조직 회복을 위해 질 확장기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유방 절제술이나 여성 생식기 수술 등으로 신체 일부가 제거된 경우에는 만족감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성감대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또 스스로 변화된 자신의 몸을 바라보거나 만져보면서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가고 만족감을 느끼는 부위를 찾아보는 것도 좋죠. 저는 남편이랑 요가랑 수영을 같이 시작했는데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암치료로 폐경이 된 경우 대부분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암치료 중에 성관계를 할 때 특별히 조심할 것들을 좀 일러주세요. 수술 후 회복기엔 성관계가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줘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성관계 시작 시기를 의료진들과 상의하시고요. 암치료 때문에 면역 기능이 낮아지는 시기엔 질 삽입을 삼가하시고 포옹이나 키스, 신체적 접촉과 M으로 대신하는 게 좋습니다. 한소만 간호사님, 혹시 암치료 중이나 암치료 후에 임신을 해도 괜찮은가요? 항암화학요법과 같은 암치료 중에는 피임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설사 치료가 끝났을지라도 임신을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들과 상의해서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제도 만심이 돼요. 진작에 한소만 간호사님에게 올 걸 그랬어요.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직접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게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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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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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